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개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많이 올라서 사실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제 마감 동향 어떻게 보셨어요? 글로벌 증시와의 굳이 디커플링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커플링과 디커플링의 주로의 상관관계가 특별히 의미가 없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시장을 현재 견인하고 있는 모멘텀은 매니팩처링 섹터의 제조업 기반의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표가 현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섹터는 미국형 지표이고요. 또 한국은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전 데이터 대비 한 1.1% 정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형 매니팩처링 섹터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으로 이끌어졌던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줄어들면 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또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추세적인 것이 아니고 밀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월 중순까지는 의미 있는 유로존의 국채 만기 도래가 거의 없습니다. 1월 12일에 이탈리아 1월물 국채 상황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스페인의 국채 만기 그리고 1월 27일에 다시 이탈리아의 6개월물에 대한 국채 만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은 LTR 자금들이라든지 또 발행 가격, 발행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는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지표 중심으로 조금씩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는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미국의 11월 공장 주문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개월 내 최대폭으로 증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향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고 건설 지출, 산업 생산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따라 상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조업은 미국 경제의 12%의 GDP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은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지표가 향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지표들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커머더티 시장의 골드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가지고 계실 만한 내용입니다. 금 가격 동향에 대해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사실 금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2줄의 최고 수준까지 밤사이 금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단기적으로야 조금 흔들렸겠지만 장기적으로의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결론 내드리겠고요. 금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오히려 금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기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전 시간에도 제가 글로벌 해치펀드사들의 마진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드렸었지만 마진콜이 발생해서 담보를 채워 넣기 위해서 금을 매도해서 가장 안전한 수단이고 가장 시장에서 보장된 담보이기 때문에 금을 매도해서 이러한 마진콜들을 많이 복구했던 전략이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유로존에 LTR 자금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해야만 LTR 자금 대출을 해줬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살아있는 가장 유효한 자산들은 거의 금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금을 매도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조적으로 금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것을 금을 매도해서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급적인 흐름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혹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금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서 기준 저점을 하회하는 꼭지를 찍고 하회하는 장기적인 추세로 하락 추세를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금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 차트를 표시한 차트인데요. 실제로 윗선 굵은 선이 금 가격이고 얇은 선이 표시된 게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리먼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적은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를 맞이하기 전 상황인데요. 그 상황 때는 전 세계 증시가 가장 높은 추세로 사상 최고치였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일시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리먼 사태 이후로 다시 급격한 회복을 하면서 양자 완화 이후에 금 가격은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간만을 놓고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를 하회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 차트를 봤을 때는 추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고 차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로그 차트를 보여드린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만원일 때의 10% 상승과 10만원일 때의 10% 상승은 분명히 차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일반적인 기준 주가 차트로 분석을 하시면 분석이 잘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로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비율의 산정 부분을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상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을 해보면 골드 차트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우상향 추세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은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 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현재 시점이 좋은 저가 배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이신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할까요? 직접 금을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금과 관련된 투자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골드 투자를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 비용 가치 때문에 그런데요. 실물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골드는 지금 골드 자산에 대한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상품화되어 있고요. 골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이냐 골드 투자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일부의 주식 투자와 일부의 골드 투자를 병행하면서 골드는 한꺼번에 왕창 투자하시는 투자 포트폴리오 방법보다는 분산에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화연 같은 종목들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금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연도 금 가격 동향이 하락하면서 최근 약세를 많이 보였지만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기조는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고려화연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드렸을 때 금의 투자 방식대로 분산 투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상품 가격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습니까? 금일장의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결국은 대외 변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주시장 자체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승세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트레이딩보다는 적절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 가장 유해 보이는데 최근 주가 급등 시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현금화를 했던 것이 오히려 상당히 적절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한 번 선물을 만개하기 이상 강하게 매집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급격하게 순매수 강도를 높여왔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매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의 기조가 추세적으로 바뀌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최근 증시 자체가 대형주에서 소형주, 모멘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실 것인가 즉 대형도 투자가 바람직한가, 중소형도 투자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는 대형주나 중소형주단 구분보다는 종목별 대형이 가장 바람직한 대형입니다. 즉 종목별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 차트상에서 유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어떤 외국인의 흐름 그리고 개인 투자가 흐름을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두드러지는 거래량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상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따라서 종목별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길개성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